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너 다 뺄거잖아 하지마 아 너 다 뺄거잖아 하지마 아 너 다 뺄거잖아 하지마 아 너 다 뺄거잖아 아 너만 다 뺄게 아 너만 다 뺄게 너의 준비했어 스터디 럴땡이 아닌 거 할 때 이건 너무 별로 좋아 내는 너는 오바야 근데 이제 트위터 사고 있잖아 좋은 띠는 알겠어 아 아니야 진짜로 진짜 잘해 오우 생각하세요 해외에 가진거야 이럴 때 내꺼 아니야 해 해 해 해 제 인베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제 인베션 아이디어에는 비즈음 제 인베션 아이디어에는 2개의 유니크 의 아이디어에는 2개의 비즈음 첫 번째, 비즈음의 모양이 스컨드 리 비즈음을 통해 비즈음을 통해 그래서 비즈음을 통해 비즈음을 구해줄 수 있을거야 그래서 비즈음의 안경에 비우 스윙이라는 발명품이고 벌의 모습처럼 디자인해서 벌들을 관찰하는 발명품인데 로봇이네 그러면? 네 그쵸? 그래서 벌들을 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고 벌들을 방해하지 않고 인간도 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벌처럼 만든 비행차가 되는 거네요 그쵸? 네 예전에는 잘 청장 Jadi 예전에는 잘 청장 벌들을 공개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잘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죠